음악 매서운 한파 속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도 한파가 이어져 두터운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새벽 5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기온 영하 15도를 비롯해서 홍천 영하 19.7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서 서울 영하 20.8도, 홍천은 영하 25도, 대구는 영하 18.6도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 한파는 오늘 낮 동안에도 계속되겠고 서울과 철원의 경우는 낮기온 영하 7도 머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몸으로 와닿는 추위가 더욱 심하겠습니다. 여전히 한파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 서해안 곳곳에서는 구름 많고 약하게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지만 호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지역 곳곳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 곳곳에서도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기온은 서울 영하 7도를 비롯해서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현재 동해의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6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설 연휴의 첫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니까요. 귀성길에 눈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